안녕하세요.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에 위치한 한계동 5층 8세대의 신축빌라입니다. 부천대장지구 SK 아인드 디타운 수예지로 실거준화, 투자 모두 만족스러운 현장입니다. 7호선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 사이에 있어 두 역 모두 집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환승으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경인 고속도로 부천아이시를 5분 내외로 접근할 수 있어 서울 및 타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삼정초등학교는 도보이분거리 내동중학교는 도보이분거리 이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중원고등학교도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 초중고 학군이 밀집한 학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 있는 호수는 복층구조로 방 4개와 테라스를 가진 매물입니다. 기준층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 구조이고 복층은 방 1개 테라스 구조입니다. 거실과 각방 복층까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특가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 세대만 특가할인 3천만원 이자지원 천만원까지 총 4천만원을 할인해드립니다. 실입주금은 복층은 담보만으로 8천만원 정도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담보대출과 비슷한 금리로 추가 신용대출도 가능하며 추가 신용대출까지 받는다면 8천만원보다 더 적은 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현재 정원주택 이벤트 진행 중으로 계약자 전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매물들을 확보해놓았으니 연락주시면 찾으시는 지역의 다른 매물들과 같이 비교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에도 정상근무 중이며 상담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허위매물 과장광고에 속지 마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